천안시티 FC와 충남아산 FC가 오는 20일 천안종합운동장에서 두 번째 맞대결을 벌입니다. 앞서 지난 18일 아산에서 열린 양팀의 첫 대결에선 아산이 1대0으로 승리했습니다. 현재 두 팀은 모두 연패에 빠져 있어 양보 없는 치열한 승부가 예상됩니다. 한편 홈팀인 천안은 경기 당일 세계인의 날을 맞아 베트남대일을 운영하고 경기장 밖에서 각종 문화체험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.